안녕하세요 비너스입니다 오늘은 블루에티 마이크 소리 2탄 들려드릴게요 스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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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팔이 짧아요 팔이 좀 길어야 되는데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양한 붓을 갖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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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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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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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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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편안한 맘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. 굿나잇.